지금부터 30년 후인 2050년경이 되면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 지금부터 30년 전 1990년대의 평균 수명은 75세쯤이었다. 정열적이고 건강한 삶을 사는 지금 시기가 60부터라면 앞으로는 100살이 정열적인 시대가 된다는 말이다. 이제는 단지 오래 사는 것보다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나이와 죽음 앞에서 언제까지나 승자일 수는 없다. 속도와 강도가 차이는 있지만 일단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운이 나빠 암이나 다른 불치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빨리 지닫는 일이 꼭 나를 비켜가야 한다는 법은 없다. 사고를 당해 심각한 장애를 입는 건 역시 꼭 나만 예외해야 할 이유는 없다. 아프지만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어른다운 일이다. 장애와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용감한 것은 아니며 자연의 섭리를 인정하고 인생을 달관하는 긍정의 여유가 또한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나이가 들면 없던 병도 생기기 마련이고 젊었을 때 가졌던 것들을 하나 둘씩 잃어가는 게 인생이니 그런다고 아쉬워하며 과거에만 매달려 살 일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며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놓아야 할 건 과감하게 놓고 나이 들어감을 거북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기고자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내 자신은 물론이고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모두 좋을 것이다. 퇴퇴는 노인의 삶은 상실의 삶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잃게 되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건강과 돈, 일과 친구 그리고 꿈이라고 했다. 건강을 젊어서 다져놓는다고 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조금씩 작고 약해질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병과도 쉽게 친해지게 된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니 건강을 과신하지 말고 건강하다고 생각될 때 잘 챙겨서 건강한 노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젊어서 돈을 버느라고 고생하는 건 넉넉한 노년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까지 움켜쥐려고 못난 짓을 할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든 의미 있게 쓰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나이 들어서도 할 일이 있다는 건 축복이며 어떤 일이든 마음껏 할 수 있고 이왕이면 잘할 수 있는 것이면 더 좋을 것이다. 이 나이에 무슨 일 하면서 주춤거리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은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그걸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 나이가 들어서면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하는 게 정답이고 살까 말까 하는 것은 안 사는 게 정답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고 꿈이 가득한 멋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힘차고 건강한 노년이 되어야 한다. 팔뚝이 부러져 깁스를 한 다음 한 달 뒤에 풀어보면 팔이 가느다랗게 약해져 있다. 그동안 안 썩기 때문이다. 뇌도 똑같다. 반대로 몸을 계속 움직이면 뇌가 활동을 한다. 배고픈 채로 몸을 움직이면 뇌는 더 많이 활발해지며 활동하는 뇌는 사이즈가 커진다. 이는 동물 실험에서도 입증되었다고 하는데 모기를 적게 준 쥐가 더 똑똑하고 더 뇌가 크고 더 오래 산다고 하였다. 장수의 비결인 정신건강과 행복은 어이없게도 배고프고 몸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에 그 비결이 있다고 하니 명심해야 한다. 세월이 가면서 하나 둘씩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 고독해지기 쉽고 외톨이라는 생각에 힘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나이 들어 어울리는 친구가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거리낌 없이 지갑을 열 수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닿고 지갑은 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퇴퇴는 젊었을 때의 꿈이 현실적인 거라면 노년의 꿈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자기 성찰을 하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다. 마음속에 들어 있는 것은 행동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했으니 그 다섯 가지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황원이 된다면 그야말로 축복받는 노년이 될 것이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노년이라면 더 바랄 게 없으며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축복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년을 앞둔 중년의 가장 큰 과제는 배웁니다. 어제까지 무심코 친하셨던 길가에 이름 모를 풀꽃들의 생김새에 감탄했다면 그날은 그 꽃에 대해 배운 날이다. 손주가 새로운 말을 배워서 할머니한테 써먹으려 할 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새롭게 깨달았다면 그날은 손주를 통해 기쁘게 배운 날이다. 수십 년 동안 멸치를 넣고 끓여 먹던 된장찌개에 차돌박이를 넣었더니 맛이 매우 훌륭했다면 그날은 요리법을 새로 배운 날이다. 젊은이들이 등장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의 노래를 새롭게 해석하는 법을 따라하고 있다면 그날은 그 노래를 새로 배운 날이다. 이렇게 하루하루 무언가를 배워간다면 매일이 새롭고 즐거운 날이 아닐까 죽는 그날까지 아픔을 배울 수 있고 병원 생활을 배울 수 있고 진통제 맞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의사와 간호사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마지막 순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하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배우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